네 오케이 힘 빼요 어때요? 오늘 게시잖아요 손맛 어때요? 괜찮아요? 별로요? 내가 배려 그립이 좀 찍었어요? 네 찍어줬어요 자기 생각 진짜 작은 거에요 주방 2방 주방 2방 네? 네 네 근데 한 번씩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꼭꼬치 계속 맞아 뭐 4월 1일 정도 꼭꼬치 계속하는거죠 처음에 며칠 전에 일했을 때는 비기 스트레스받는데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계속 찾는거죠 혹시나 그런거 있잖아요 피팅땐데 되게 오히려 너무 생뚱맞는 데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븐 있는 데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찾는게 도덕넘 잡으러 생기는거 아이고 도덕넘 잡으러 생기는거 아이고 순찰 완전 도덕넘 잡으러 생기는거 아이고 순찰 순찰 어휴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